안녕하세요 하르템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날 저녁 8시에 참돔 1.5kg 짜리를 제가 아직 연습한다고 숙성을 시켰거든요 연습하면서 하는거라서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이 29일 29일 12시 40분 정도 됐으니까 시간상으로 한 88시간 정도 된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전처리 했던 과정은 제가 동영상을 못 찍었어요 오늘은 그냥 확인하는 것만 하도록 할게요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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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바로 잡아 볼게요 칼이 자 머리 절단면 꼬리 비닐은 안치고 그냥 바로 할거에요 비닐 좀 묻어도 이해하시구요 긁어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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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기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고춧가루 기름기 기름이 장난이 아니야 예방야만 사라졌어요 12-15분 시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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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한번 썰어 볼게요 썰기 전에 요거 보면은 살이 좀 요렇게 기름기는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거 약간 무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무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4일째 되는 것 치고는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참돔 자체가 약간 무른 감이 있잖아요 약간 좀 더톰하게 썰어 볼게요 고추냉이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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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스크림은 좋아 보이죠? 기름기가 장난아니에요 하나awa 등쪽 일단은 물러요 확실히 무르고 감칠맛이 굉장히 좀 세요 식감은 무르고 감칠맛이 세고 뭐 이제 비린내랑 비린내 같은거 이제 회 특유의 그런 냄새들 있잖아요 비린내는 전혀 안나요 많이 무르고 감칠맛이 굉장히 세다 는거 뱃살쪼 그나마 뱃살쪼은 약간 식감이 좀 살아있어요 무르긴 하지만 살짝 살아있고 무르고 감칠맛이 좀 나고 감칠맛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4일째 보다는 한 이틀정도 하는게 가장 좀 낫지 않을까 지금 생각으론 그래요 이게 잘 돼서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참돔은 한 이틀째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3일째 보다는 어차피 3일째 4일째 넘어가는 시기 4일째 넘어가는 시기라도 한 이틀정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식감이 좀 더 살아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할게요